Segura Setr가 보기 위험한 나를 자 드디어 수족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나저나 수족관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엘리가 이전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오원을 만났겠죠 그 다음 벌어진 일을 제가 이미 공략을 했었죠 레몬 자 손잡아 가자 자 그나저나 여기서 그녀가 맞닥뜨릴 충격적인 일은 오원 문 열어봐 열쇠가 있다 왠지 조용한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가방을 분실했거든 조용해 뭐야 잠겼어 힘써 어우 걔도 죽었어 어떡해 엘리가 죽였어 내가 엘리를 플레이하면서 죽였거든 우리 Kurz Dir 한 주어진 일은 하기위해서 구경해둬 우리 위로 소중한 아비 욕 우리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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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함께 빗자국이 비극이다 비극이야 오 마이 갓 오 원이 죽었어요 애비 옛 애인 오 원이 죽었어요 그것도 엘리가 죽여버렸어 오 원이 엘리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고 구토를 하는 애비 자 그리고 엘리는 여기서 지도를 두고 갔죠 자기 아지트 극장 그리고 에비는 찾아놨습니다 엘리를 에비 지도가 여기있어 이거 봐 지도 엘리가 두고 왔어 복수하러 가야지 열받았어 열받았어 호텔 터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극장에 도착하는 에비 드디어 엘리와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흠 흠 흠 먼저 해볼게 들어갈 방법 흠 흠 흠 후라씨도 안 돼 흠 불가능해 아직도 나와요 네 네 네 눈이 그냥 똥 그려가지고 열받았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역시 위에 불이 켜져 있고 어딜 가야 되지? 나야 뭐 공약집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찾아야죠 뭐 여기 사다르겠다 어이! 일로와 자 알지? 자 알지? 사다르 내려, 내려, 내려줘 어젯 어이 어이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저거. 무전기. 무전기 소리죠? 자, 사람 찾아보지만 감지가 되지 않는다. 자, 자신들이 사진을 발견합니다. 전에 방송국에서 엘리가 발견한 사진이죠. 그나저나 얼로 나가. 여깄다. 조심해. 가까이 붙어. 자, 에비로 진행하니까. 참, 신박하고 좀. 에비로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갈 수는 없나? 다른 길을 찾자. 잠시만요. 자, 지금 이벤트. 조엘이 동생 인질로 잡아야죠 조엘이 동생 손으로 고속 떨어져 손으로 잡아야 돼 렙은 손으로 잡아 바닥에 죽을래? 이 놈이 조엘이, 앉아! 이 놈이 동생이죠? 조엘이 동생이죠? 지금 꺼내줘! 누군가 겁먹어! 꺼내줘! 알겠어? 끊어! 끊어! 총을 버려. 총을 버려! 너 왜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그냥 죽을래. 너 내 친구들을 죽였잖아. 너 모두 죽을래. 그리고 너는 잊어버렸어. 잠시만! 너는 꺼내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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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은 에비가 더 좋아 어우 총이 왔어 죽었어 엘리한테 진짜 뭔가 무기가 없을까 아 겁나 불리한데 치료 오케이 좋았어 쓸 만한 무기가 없을까 저기 있다 이런 된장 저 엘리가 저기야 뭐랄까 유린당한 느낌 감독한테 내가 플레이하던 엘리가 나를 추적해 이건 기분이 진짜 너무 나빠 그래서 이 게임이 욕먹는거야 뒤에서 따야돼 엘리를 정면으로 하면 내가 죽어 뒤에서 잡아야 돼 뒤에서 오 불어 어허 엘리 엘리답구나 겁나 불러 아야 허리야 아휴 허리야 다시 맞장 끄자 엘리답 뭐 뭐 욕해 정면으로 있으면 안된다 자 이번에도 정면으로 있으면 안되고 뒤에서 따야됩니다 자 이번에도 정면으로 있으면 안되고 뒤에서 따야됩니다 자 근데 막혀가지고 갈 곳이 없었어 어 뒤에 있구나 오케이 멈추글들을 아 안뒤 아아아아아어어 정면 순간 절대 안맞지 엘리 다시 잘해보자 어이 엘리 좀 봐줘 끝났어 여기 어 어 어 어 아 제 아 내가 뒤에서 잡았는데 들었어? 들었어? 네.. 개호항! 꺼내! 개호항! 아이씨 레롱 아아아아 와.. 숨에 잡기 진짜 어려워 어딨어요? 아이씨 지금 내가 너를 잡고 아이씨 와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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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굴에다 쏘는데? 자 다시 잘해보자 정말 힘들다 아이씨 나 찾는거 봐 저.. 변태 난이도가 장난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이야아오 이.. 변태.. 저 구슬막히 앉아서 숨어있는거 봐 다시 다시 포기하지마 난 할 수 있다 아이씨 야.. 벽돌을.. 보러 가야지 왜 딴 데 가고 있어 인공지능이 장난 아닌데 무슨..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애 쟤 앉아있잖아 나와.. 제발 보지 마라 수밙 아 space 으악 아앙.. 야.. 이거 어떻게 작어 잘 해보자 아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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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가 노출이 안 돼 저기 있다 안 돼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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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와딴 여기 앉아있는데 에비! 너도 보여줘! 너야? 너야? 아아아아 오지마 오지마 오 아아 미치겠네 아악 doesn't 아악 아아 어악 어떻게 찾는거야 찾아뵙 aggress다, 엘리. 변태... 오지마, 변태야. 그냥 내 뒤에 앞에만 있어. 등 대! 어디서가? 아니, 뒤만 노리면 된다고. 일교,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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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라! 죽어라! 목을 쫄라주마! 죽어라! 손가락 갚아! 그렇지... 아이씨! 싹굽히나! 와! 아이씨! 여자들이 싸물이야! 진짜 무섭구나! 아이씨! 어디있어? 저리로 가는데... 진짜 열받게 하네! 빨리 빼! 어우! 죽겠다! 아이씨! 진짜 화살 안빼면... 출혈로 죽어요! 아시죠? 저기서 겨냥하고 있는데... 저... 엘리... 엘리가... 아이씨... 나의 주적이었어! 출혈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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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마!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졌어 걔 낳아 좋아 애비 엘리는 팔 부러졌어 안죽여? 다시는 내 눈에 띄지마 한마디가 끝이야 에비 너무 착해 내 입장이었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어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조헬 아저씨 에이 시계를 보고 내 애기 소리가 나는데 머리를 잘랐구나 이거 누구 애기 소리지? 누구 많이 닮았지? 그 동양인 네 괜찮아 착하지 내가 이 게임을 왜 지금 지금 1시간 48분을 했네 어이 따가야 착하지 그림인데 갑자기 뭐야 표기 이 놈이 좋아 이 놈이 좋아 왜 이 놈이 좋아 이 놈이 좋아 살았구나. 디나. 갑자기. 감염자들을 만나다. 애기랑 있으니까. 어색하고. 음악 한번 들어볼까. 자, LP. 자, 어떤 음악이 흐를까. 퍼키 스타일인데. 둘이 사귀잖아. 레즈비언이잖아. 자식들. 갑자기. 뭐야. 그만해. 괴로워. 복이. 뽀뽀하는데? 오 마이 갓. 닭살. 알았어. 자, 자기야 이따가. 오 마이 갓. 어디로 가야 돼? 빨래가 맞고 있어. 미치겠군. 어딨어? 트랙터에 있어야 돼. 여기다. 여기. 이리로 가자.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야. 하아. 경시 하나 끝내주는구나.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고 싶다. 야. 하아. 힐링이 되는구나. 갑자기. 젤리 단발머리가 꽤 잘 어울리는데. 뛰자. 하나 둘. 트랙터가. 타고 놀아볼까? 뽕뽕뽕. 뭐야. 트랙터에 뭐가 있냐. 야. 인형이 있어. 인형. 코끼리 인형. 이 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음.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cas스는 자섭이 déf verbal했음. 여기서 살살 걸어erson. 이 길이 일 줄 알잖아. 이렇게 빨리 unlock. 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길이는 어디서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여기있어. 이럴 때? 오지. 지금 이 길이 잘하네. 저 그 길이 나왔던지. 그 길이 나왔던지? 그쵸? 이제 뭔가 적막한데?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냥 노래 불러, 동요 포테이토, 포테이토 포테이토, 포테이토 포테이토, 포테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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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기 동요를 한껏 부르고 엄마한테 가자 엘리가 몸매가 끝내주는군 가자 엘리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 타이트한 옷을 입고 롤드리 어이 딸래가 어디로 간다 갑자기 레즈디언 배구의 생활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엘리가 아빠야 흠 흠 어색해 죽을 수 있을지 어허 어색해 아기도 있겠다 오케이, 충분해. 정말? 레즈비언이겠다. 자, 뭐가 더 필요한가? 일일이 들어갓만. 양이다, 양. 어이. 오, 양 하나 끝내주기 위해 모델링 했는데. 오오오, 젠틀, 젠틀, 젠틀. 자, 역시. 너, 디덕은 그래픽 하나 끝장나는구나. 야, 너도 좀 쉬어. 자, 왜 아이를 안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빼, 데리고 가. 뭐 이러고 가라고? 미쳤군. 자, 근데 뭔가. 불안해. 자, 근데 뭔가. 불안해. 나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아무 일도 없어. 어쩌라고. 진짜 후레시. 후레시 안켜줘. 어서. 아씨, 굉장히 오싹한데? 오싹하지 않아, 이거? 여기서 일하라고? 어두운데. 아이씨. 무섭다고. 아기까지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가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들어왔어. 야,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아, 그냥. 양 넣으면 돼. 가자, 가자. 야, 저거 뭐야, 조시야? 엄청 큰데. 어우, 가자, 가자.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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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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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이름래. 가자. 짐으로. 리허니. 에이. 자 우리 몇마리 먹어볼까? 들어가 들어가 아아 힘들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아씨 갑자기 이건 무슨 어린이 게임이 됐잖아 잘했어 어째 나까지 이상해지는 거 가자 내일 보자 꺼내주자 아아 아씨 깜짝이야 야 이리와 불안해 아 앟 헤 לה 아 아icles 아저씨 아저씨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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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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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악몽이야 봐라! 어pay disgusting 후추 맨끈 좋네. 오래간만 남아있지 않았네. 이끄나저나 애비는 어디 있는거야? 도끼 사냥하는데 누가? 엘린이구나 됐어 사냥을 하고 집으로 가자 자 이렇게 평범한 소손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좀 말랐어 엘리가 자 그런것까지 제작을 하면서 세세하게 설정을 했군요 마르지 않았어요? 엘리가? 이봐요 볼까? 더 말라 보여요 아닌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원래는 한시간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걸 두시간동안 잡고 있어 원래는 맨날 한시간만 하거든요 헤이 어디갔어? 훈팅 생각보다 오래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누가?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여기가 도미 아저씨 도미 아저씨 살아있어 엄청 같지 않았어? 저기 도미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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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에이 del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우리 둘 다 원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 들으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에이비 행방이 밝혀졌어요 엘리는 표정이 안좋고 서로 만나지 않기로 했잖아 내 옆에 나타나지 말라고 에이비가 에이리에게 전했고 미안해요 끝난 일이에요 잘했어 잘 생각했어 만나지마 자 게이머도 이렇게 생각하죠 둘이 만나면 좋은 일이었어 토미도 안간대 그냥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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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 너는 잭슨에 돌아다니라 토미 자 복수를 왜 자꾸 권장하지 엘리에게 무슨 말이야 엘리를 흥분시키는 납놈을 네 그냥 냅둬 엘리를 아저씨 아저씨 무슨 짓이야 왜 자꾸 엘리를 흥분시켜 디나도 열받았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게 냅두라고 자 이제 엘리는 애기 아빠가 됐잖아 자 여기서 엔딩인가 그냥 게임을 끝내길 바란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군 이제 누구 애길까 알겠죠 많이 닮았죠 자 한국인 배우 모델 얼굴을 데이터로 만들었죠 그 동양인 죽잖아요 극장에서 애비한테 자 엘리 몸매가 좋군요 자 핫팬츠도 엄청 잘어울려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엘리 몸매 끝장나죠 창문을 연다 바람이 불어온다 으으 신나네 자 일단 분위기 차 싸한데 뭔가 못 챙겨 떠나려고 보토룸 장비 챙겨 떠나는거야 자 애비 애비를 그렸어 오늘 제시 부모님께서 방문하셨어 당신의 눈초리 미소가 나를 괴롭혀 감염이 점점 무슨 시를 쓴 것 같아 글이 글을 잘 쓰는데 엘리는 나는 새벽을 기다려왔어 그러나 빛은 아직 저 멀리 있네 나방이야 나방에 관한 나방이 빛을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멋져 자 한숨 제대로 쉬고 엘리는 그림도 엄청 멋지고 자 시계소리까지 나요 잔잔하게 나가자 뛰어 아 자 이제 뭐해야되지 갑자기 평화로우니까 어색해 나갈수도 없는거야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참 닫자 아 갑자기 기타다 기타 기타 줄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타 자 노래한곡조 뽑아볼까 더더덩 자 다시 항상 주간유광 기타를 치는 알리 자 한국줄 뽑아 짜자잔 짜자잔 오케이 AM부터 잘했어 잘했어 뭐지 이 여우는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축제 현장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축제 현장입니다 저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에 엘리와 엘리와 어 어 과거야 과거 엘리와 피스를 나눠줘 저 이런거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너 오늘 내 자리에 비싼 사람이야 조엘 아저씨 뭐지 잔소리들었어 나의 파트롤에 대해 얘기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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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너의 계절에 출입할 때 응 응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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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성 정연성 자 이렇게 모션이 자연스러운 건 센서 장비를 읽고 배우가 연기를 한 걸 데이터로 넣었기 때문이죠. cg 데이터가 그 모션을 똑같이 복제해서 이렇게 화면이 뿌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멋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레즈비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제발 매초만. 자 뒷키스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고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 행사에요. 아저씨가 남으로 왔죠. 그리고 다음 날에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기다리고 있음. 하하하 샌드위치를 주장해서 말했습니다. 이건іль 가산한 물을 precisa. 단숭 mów기다. 에이터에서 말했지. 쭘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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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쭘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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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자 이어서 어 주변을 경비보로 나가죠 오 떡대가 장난 아닌데 저저 에이 뭐해 에이 디다 부스스 오 단발머리이구나 다시 현실이에요 파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끝내야겠어 하고 에비 아저씨 복수를 마치기 위해 조엘 아저씨 복수를 마치기 위해 에비를 찾아가는 미친 짓을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태그 또 되어가 아저씨 아니 제메 자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걱정되니까 죽을 수도 있죠 애비한테. 눈물 흘린 자국이 반사가 되는데 그 그리핑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맘대로요 하고 포기합니다. 쬐버리고 엘리 또한 갑니다.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 떡대한테 힘 하나 끝내주는 애비한테. 머리가 자랐어 이 꼬마. 멋진데. 컨스턴트. 이제 그냥 필요해요? 오우. 이 길을 한 주 전에 확인했어요. 이 피스톨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엘리트야. 그 놈이 여기 있는 파이어플라이를 봤을때. 끊어. 나는 이 기분이 좋은데. 아니 아니요. 네. 안타까워. 나는 엘리보다 엘비가 더 좋아요. 왜일까요? 엘비는 생각보다 친절해요. 이야 이거 폐화가 된거 봐. 우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평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연을 마치도록 하죠. 제가 편집 번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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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